빰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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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슈즈입니다. 오늘은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시간 찾아왔습니다!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기사 오늘도 도전하는 L1 라이선스 자 내리막백 드리프트 야 이거 깨기 쉽다고 누가 그랬었는데 5시간인가 걸렸거든요? 대망의 노르테유 익스프레스만 남았습니다 이게 악명이 겁나 높더라구요 이거 이런식으로 공략하는 마법이 사람들마다 좀 다른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제가 깰 수 있을까요 제가 일단 살짝 전수번 한번 해봤거든요 바로 한번 도전해봅시다 우선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여기 첫번째 여기서 꺾어주고 부터 한번 채운 다음에 여기서 한번 슈욱 드레이포트 으아 엌 여기는 그냥 내려갈게요 쭉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살짝 꺾어주면서부터 쓰레서 끌어주면섀 요 serie 너무 맞는거 아니라 investigative 좀 맞나 이거 절망 그 자체여 실력 얍 어디까지 갈수있을지 한번 보자구요 여기서는 한번 꺾은다 아 망했다 끌기 오케이 끌어주면서 아이고 이거 밟아주면서 야 여기가 또 문제더라고 여기서 드리프트 깊게 꺾은 다음에 와리가리 와리가리 자 자 오케이 요정도 살짝 아 동네북입니다 아 후우 겁나 많이 막아가지고 제가 이거 할수는 있나 모르겠네 안돼 저거 밟아야되는데 저것도 못밟아서 너무 불케미고 야 근데 뭐했다고 이씨 3초 남았냐 어? 어? 뭐야 어이씨 여기 지름길 있네 오케이 들어가자 뾱 뾱 뾱 뾱 뾱 뾱 뾱 뾱 뾱 야앜 으으아앜 으아앜 으아앜 아앜 워앜 어릴 수 없네.. 1번만 더 부스터!! 이번엔 안배구 한 번 해보자 초반엔 너무 많이 박았어 좀 내려간 다음에 꽉 끄면서 부스터 끌어주고 우어어어어어 이번엔 제대로 미끄러졌다 으으그 RIGHT 어어 좋아좋아좋아 가자!!! 꺼꺼꺼 꺼꺼! 꺼꺼! 오오오!!! 아 망했다 자 거꽂주고 보니까 여기서 안받고 붙었으면서 넘어갔다만 거기서 꺼 꺼주고 그대로 가면서 오케이 여기가 여기요 문제여 여기서 살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어어어어 안돼! 아! 아 저기도 약간 마이 구간이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오늘 아까 저 그 무지개? 거기 구간보다 좀 멀리 가봅니다. 망했어요. 실살기를 써야 될 때가 와. 우리 흑호 있잖아요. 보시면은 우리 흑호 같은 경우에는 레벨 0달입니다. 여기에서 이제 레벨업 풀로 땡기고 하면은 끝판왕 우리 흑호 되는 거지. 레벨업 시켜. 이게 끝이냐? 잠깐만 그럼 시즌 패스 어딨어? 오케이 15,000. 레벨업! 와 3렙하자! 와 이래도 말렙이 안되네? 아 말렙을 찍고 싶은데 크리스탈이 한참 모자르네요. 와 이거 크리스탈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. 일단은 속도랑 드리프트 올려서 다 쓰니까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? 좋았어. 도전 갑니다. 음... 도코야! 가보자! 아까... 샤악... 어 뭔가... 드리프트 좀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 어어? 기부타신가? 어어? 어 진짜 뭔가... 살짝 그 미세하게... 차이가 나는 듯한 느낌이에요. 어어? 야 아까보다 드리프트 잘 되는데? 어어? 이곳이... 토콧발이다! 어... 좋아. 야 야 지금... 업그레이드하고 나서... 한대도 안 박았어요. 뭔가 드리프트가 정지가 잘 된 느낌이야. 야 아 아아... 원래 이쯤에서 박았었거든요 제가 무조건... 아이고! 아이고! 와 확실히 업그레이드 하고 나니까 레전드긴 하네 야! 내 손가락은 더 레전드 아니 동네방네 그냥 다 부딪히고 다녀 아이 진짜 와! 이 구간이 문제네 저기를 어떻게 뚫어야 되나? 오늘 좀 뭔가 희망을 살짝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라밤 으아앙 한번 더 꺾어주고 붙어 그러니까 드리프트랑 이런거 레벨 올려놓으니까 훨씬 더 안정적인데요? 여기서 현질 현질 하는구나 자 마일 9 구간 왔습니다 여기서 살짝 꺾어주고 아유 진짜 고! 와 애런 이거 깰 수 있는거 맞아? 아니 깨라고 만든 난이도 맞습니까? 진짜 나 이거 왜 한다고 했을까 나 좀 이 에런 지옥에서 탈출시켜주세요 오케이 부서 두개 채워주고 부서 꺾어주고 여기까지 너무 깔끔하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싹 트리프트 밟아주고 꺼 꺼 아 안돼 잘 나가다가 아 진짜 부서 부서 밟고 나이스 자 여기서 미리 꺾어주면서 아 아 여기가 문제네 진짜 다 박아 다 이 구간을 못 뚫으면은 절대 못 깨요 이거는 예 아니 이건 뭐 레벨업 해도 이 모양이냐 정령 제 손은 구제가 안되는 건가요? 아 이거 밟아야된대 아까보다 멀리였어 우와아아아아아아 러프 어 빠바밤 빠라바밤바밤 빠바바밤 마지막 지큐 스포트 여기서 꺾고 부스터 꺾고 부스터 끌어주고 아아 박았어 자 됐어 됐어 조방구가 아! 맞다 여기 부숴으면 안되는데 아아이 아아이 멍청아 아아 에이 몰라 이렇게 되면 그냥 가봅시다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여기서 살짝 부스터 써주면서 꺾어주고 여어 아! 꺾어주고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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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반 페이스 너무 좋아 여기서 좀만 더 집중해보자잉 꺾어주면서 끌어주고 오우 이뻐요 이뻐 이쁘게 붙어 가고 있어 살짝 꺾어 자체 돌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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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꺾어주고 여기서 한번 더 꺾어주고 부스터 채워주고 밟아 꺾어 끌어줘 끌어줘 한 번 더 끌어줘 어 여기까지 너무 좋다 여기야 여기가 문제야 여기야 샥샥샥샥샥샥샥 어어어 아! 아! 아니, 진짜 어어우! 여기가 문제예요 아예 속도를 줄여야 하나 저거? 아, 근데 여기서 속도 줄이면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좋아좋아, 그래도 아! 최고 기록 카여! 으악! 아 으 아 부우우 으.... 자 30초 똥잉 To잉 To잉 또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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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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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서 꺼와주고 아 아 7초, 6초, 5초, 4초, 3초, 2초, 1초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진짜 이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흐코와 퓨리니의 L1 도전 계속됩니다 우리 흐코와 퓨리니의 L1 도전